한글자막 by 한효정 3대가 둘러앉아 먹던 어머니들의 그 힘든 매 끼니 식사 준비는 3분짜리 렌즈용 음식들이 주 메뉴를 담당하게 되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이어나가던 조기 유아교육은 보다 전문적인 보육교사들이 진행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어르신들의 팔베개 위에서 옛날 이야기 들으며 낮잠을 자던 것에서 정해진 시간에 모두가 정렬된 자리에 누워 시간을 멈추고 낮잠에 들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라진 것은 할머니 또 할아버지의 팔베개만은 아닐 텐데요. 경기도 국악당의 소리여행 공감각 오늘도 작곡가 하면상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은 종합예술 형태인 뮤지컬이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의 판권을 비싼 돈을 지불하며 수입해오던 시장에서 이제는 자생적인 우리만의 뮤지컬도 상당수 제작되고 또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오페라라고 하는 서양의 음악극 형태에서 보다 대중적이고 또 다양한 형식을 취하며 변해온 것인데요. 오페라와 뮤지컬은 많은 인원이 무대에 오르고 또 많은 인원이 제작에 참여합니다. 대형 오페라나 뮤지컬의 경우 몇백 명의 예술가가 동시에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을 선보이기도 하죠. 물론 작은 규모로 제작되는 공연들도 있습니다만 이 오페라와 뮤지컬 역시 현 자본시장과 맞물려 많은 제작비로 만들어진 대형 작품들이 그 시장을 잠식해버리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러한 오페라나 뮤지컬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창극이라는 장르인데요. 소리꾼 한 명이 이몽룡도 되고 춘향이도 되고 또 변사또도 되던 1인극에서 이제는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북반주 하나에 의지하던 음악은 연주자가 관연악단 대편성으로 함께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작품을 구성하던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수궁가 그리고 흥부가의 다섯 바탕은 여러 이야기를 더해가며 그 레파토리를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창극 이전의 우리 음악은 바로 판소리인데요. 그 할머니가 들려주던 재미난 옛날 이야기들은 장면에 따라 빠르고 느린 장단 그리고 슬픈 가락과 우렁찬 가락이 더해져 한 편의 멋진 음악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길게는 8시간까지도 이어지던 판소리는 소리꾼 한 명과 고수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모든 상황을 연출해냈지요. 새들의 지적임에서 천둥소리 같았던 폭포수 소리를 현실감 있게 묘사함은 물론 어느 명창이 부르는 춘향이가 옥중에서 부르던 귀곡성에서 듣는 이들이 공포감을 느끼던 것을 넘어 소리판 주변에 있던 촛불까지 꺼지게 할 정도로 오싹함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어라고 광고에서 말하던 명창 박동진은 소리꾼 이전의 최고의 이야기꾼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담아내고 민중들이 바라던 삶을 소리로 풀어내던 판소리의 아름다움. 조상의 명창의 소리 단가 이산저산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산저산 꽃을 피니 분명 고품이로구나 부문 찾아왔건만은 세상 사슬 쓰러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론이 오늘 백발 한심이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여 흔들었을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팡초승화시라 옛부터 흘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거대하오면 한로상풍 여래 안해도 제절개를 굽히지간 듯 광고탄풍도 어떤 곳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목한 천찬 바람에 백설만 펄펄 그날verse 흐날리 어려운 흔세계가 되고 보면은 월백, 서흘백, 천지, 백헌지 모두가 백발이 이펐 вс이 우정세월은 뜻없이 흘러가고 니네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을 흩느려라 어와 세상 푸념 내들 인해한 말 들어보고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근심 다 채우면 단 사십도 못산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천그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 부려 생전에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세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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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라 아까운 청춘들이다는 끝나 세월야 가지마라 가는 세월 어쩔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깃깃하리다 테랑 배달을 놓고 굽곡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분잎네들 서로 모아간 녀석 한 개 한 터먹소 그만먹소 그만 먹게 보면서 고드렁거리고 놀아보세요 조상현 명창의 소리로 단과 이산저산 들으셨고요 함께 이야기 나눌 초대손님 모시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판소리 이야기꾼으로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신 조동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소리하시는 분들 음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력들을 이렇게 불려주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판소리 이야기꾼으로 나를 소개해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실기가 그 드금의 경기에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판소리 이야기는 어느 정도 내공이 있으니까 판소리를 오랫동안 한 실기자 간첨에서 판소리 이야기를 이렇게 몇 번 했는데 네 반응들이 네 좀 괜찮았습니다 네 자화 자체는 아니기는 하지만 네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요새는 판소리 이야기 이제 판소리 뭐 교양강좌라든지 하면은 그 연수생들이 다 이를테면 강의 평가를 합니다 네 그 평가에서 늘 제가 두 번째 잘하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TV 스타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순수 무명인 중에는 제가 첫 번째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뭐 사실상 1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네 선생님 지금 말씀 중에 지금 단어를 하나 툭 내뱉으셨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오늘 나눌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같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많은 일반 분들께서 네 판소리꾼이 말하는 소위 득음의 경지라는 것이 네 쉽게 말하면 정말 뭐 똥물을 먹어야 되는 건지 네 도대체 뭐가 득음이지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것을 우리가 해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 경지인 건지 네 득음이란 소리꾼에게 어떤 경지를 말을 할까요 네 일단 득음의 경지에 오른다는 거는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판소리를 들으러 오는 이런 일반 대중들이 자기의 뭐 예를 들어서 사연들을 나름 다 갖고서 오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뭐 내가 생활이 잘 안 풀려서 답답하다 아니면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렇죠 그런 거가 있는데 딱 그 판소리 공연장에 딱 왔는데 그 판소리 창자가 네 네 엄청난 그 소리를 가지고서 뭐 상청을 잘 올린다든지 높은 음을 네 아니면 그 판소리에 가진 여러 상황들을 정말 해악과 풍자로서 잘 풀어낸다든지 이렇게 자유자재로 목구녕 하나로 이렇게 그 판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정말 그런 어떤 소리판을 그 창자가 딱 벌려줬을 때 네 네 네 네 그래서 소리를 얻기도 하고 또 그 소리를 얻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그 소리의 상황들을 정말 재미나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즉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득음의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타고난 어느 정도의 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득음이 그런데 이 판소리라고 하는 아주 긴 어떤 서사적인 내용을 누군가와 공감을 시킨다라는 건 그래서 감동을 준다라는 건 소리하시는 분들이 이면이라고 하는 완전 소리에 있는 내용을 정말 제대로 된 해석 연기하시는 분들은 그 대본을 반드시 분석하고 그것이 이 배우가 여기서 물 한 잔을 먹을 때 손가락을 어떻게 할까까지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성격이라면 손가락을 분명히 여기를 접을 거야 이러한 어떤 소리에 대한 이야기 해석 능력도 중요한 것일까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판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리를 잘한다는 게 목소리가 뭐 상청이 잘 나오고 정말 목소리가 두껍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MC분께서 말씀하신 그게 많이 서사인데 그 안에는 다양한 인물군들이 있고 인물군이 있으니까 다양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황들을 이 소리로 이제 풀어내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를 놀래키로 이제 가잖아요 그럼 놀래키러 가면 살금살금 가서 헉 이래야 놀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 따라서 그 놀래키는 게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살금살금이 아니고 헉헉헉 가가지고 헉하면 그거는 소리일지언정 노래가 되지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번 해보면요 그 춘향전에서 이제 그 이를테면 향단이가 이제 막 봉사났다고 이렇게 있는데 단밑에서 이도령이 이제 이별하러 춘향이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조용히 오는데 향단이는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 날은 네 길을 놀래시랴 가만 가만 오시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또 소리꾼들은 이렇게 해요 오 날은 네 길을 놀래시랴 가만 가만 오시니까 이러면 이게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렇죠 가만 가만 이러면 전라도 같은 데 가면 오시고 좋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김영창들이 딱 들었을 때는 이면이 아니다 이면이 아니다라는 상황이 아니다 내용상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물이 이렇게 폭포수가 떨어지는데 그 장관이고 엄청난 물의 양이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물이 떨어지려면 소리가 엄청난 거 있어야 하잖아요 쪼르르르르르르르르 해야 되는데 쪼르르르르르르르르 이러면 그건 신의 물이 흐르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뭐 가만 가만 뭐 물줄기 뭐 이 정도로 아주 간단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큰 뭐 서사적인 내용 뭐 적벽과도 그렇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해석하려다 보면 소리꾼들에게 인문학적인 소견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좀 남다르고 더 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악 공부만 열심히 할 일이 아니겠는데요 네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은 바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바디 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이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완창의 소리 긴 그 서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바디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바디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박동진 선생님께서 이제 1960년대에 완창을 한 번 하고 나서 그 완창이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돼 버렸어요 음악적인 트렌드가 네 그럼 그 이전에는 소리를 전체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던 완창이 그렇게 자주 연행되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때는 그 모든 소리가 단가식으로 했죠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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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동백의 세타령 이런 게 단가잖아요 그렇죠 짧은 소리죠 뭐 아니면 송망갑의 뭐 진국명상 뭐 아니면 임방울의 쓱대머리 네 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네 네 근데 요새 와서는 이 단가가 이를테면 정의가 내려지기를 다섯 여섯 여덟 시간 동안 하는 소리 앞서 가지고 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굴려지는 소리를 단가라고 얘기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도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단가 하나도 제대로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소리꾼들이 드물어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덟 시간 아홉 시간 요즘에는 소리 좀 한다고 하면 이 완창판 소리 한 번 정도는 무대에 올려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들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국악계에서 보이지 않는 네 네 이제 모종의 이게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완창판 소리를 했을 때라야만이 이 사람이 명창의 반열에 완벽하게 들어서는 거다 예를 들어서 대사습에서 이제 1회 때부터 쭉 해온 그 관례가 뭐냐면 완창판 소리를 하지 않으면 예선에 그 아예 올라가지는 못해요 올라가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네 네 대사습에서 그런 좋은 관례를 만들어 놨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남원 춘향제에서도 그 두 번째로 큰 대회잖아요 네 네 거기서는 원래는 대목소리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예선 통과하고 본선에 이렇게 하고 겹치지만 안으면 돼요 예선과 본선이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제는 그 전국의 유명한 이를테면 대회에서는 완창판 소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서 완창의 어떤 그 붐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했죠 대회가 네 그러면서 그 또 하나는 이 완창판 소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리 세계가 크고 넓고 깊기는 한데 이걸 듣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과연 끝까지 잘 드러낼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느냐 네 네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잘 없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어 내가 귀명창이다 소리를 잘하는 소리명창이 아니라 잘 듣는 귀명창이다 한다라면 넋끈이 여덟 시간에 완창판 소리도 일어나지도 않고 앉아서 들을 정도가 돼야 귀명창이다 하는 또한 그러한 압박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지금 그런 사실 단가 하나 제대로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네 이 판소리 우리가 소위 정말 이 여덟 시간짜리 이야기가 우리의 판소리고 뭐 사형의 오페라에 비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그러한 것이 또 한 대목 제대로 표현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표현됐을 때 말 그대로 득음의 경지 얼마나 행복할까요 득음의 경지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해석을 하는 대로 관객들을 쉽게 말해서 들었다 놨다 하는 건데 그러한 명창 우리가 좀 알만한 분으로 어떤 분들의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분들이 바로 이제 뭐 조상현 명창 안숙선 명창 이런 분들이 이를테면 지금 현재 21세기에 그 하나의 그 소리꾼들 또 국악의 어떤 국악계에서 판소리 그 중에서도 롤 모델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득음이라는 거는 엄청난 그 시간과 인내와 정말 열정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제 결과물이잖아요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조상현 선생님 밑에 그 17살 때 들어가서 항상 그 주변에 일산 김명환 선생님 신영희 선생님 박봉설 선생님 정권진 선생님 뭐 각제의 그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다 모이셔 가지고 늘 함께 하셨는데 거기서 뭔 발치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남들이 한 번 연습할 때 당신들은 만 번을 연습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번 연습하면 만 번 연습한 안숙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창극 끝나고 나면 보통 뒤풀리를 가잖아요 그 족발집에 가서 장충동 거기 맛있게 먹고 그냥 밤새우는데 안숙선 선생님은 그렇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냥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연습실로 가셔가지고 연습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숙선 선생님이 그 완창판소리 오해를 그냥 계속 1년마다 한 거죠 그 이후로 대스타가 이제 되셨는데 뭐 하여튼 그런 거죠 원래는 선생님과의 이야기 중간에 음악을 한 곡 좀 듣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야기가 너무 진지하고 좀 재밌게 진행이 돼서 음악은 선생님 가실 때 한 곡만 듣는 걸로 급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판소리에 소위 나타나는 해악과 풍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즘에 나오는 가요들을 보면요 어느 때부터인가 상당히 직접적인 표현들이 되고요 네가 나를 떠나서 딴 남자를 만났어? 꼴보기 싫어? 이런 식의 가사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판소리에 보면 상당히 그 풍자와 해악이 일반 서민들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문장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시대 이후 말에 생겼다는 이 판소리가 그 당시에 소위 광대라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하던 소리였는가 하는 궁금증도 좀 생겨요 이건 어떻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서민들의 음악이 맞았고요 맞는데 우리가 지금 실기자들이 또 아니면 학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원래 그 조선시대 때 그 판소리가 생성되어지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의 언어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판소리에 녹아들어 있는지에 대한 그게 자료가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왕이 듣고 양반층이 듣고 그러면서 이 판소리를 밀어주고 일종의 요새말로 하면 후원해주고 그런 층들이 양반층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에 부합되게끔 가사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800년대에 신재효 선생이 판소리 오바탕 가사를 정리하면서 양반들이 듣기 좋아하는 고사성어를 많이 넣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은유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교묘하게 아주 예를 들어서 판소리에서 이제 그 궁자 노래 사랑가 끝나고 나서 그 뒤 자짓머리가 나오는데요 와락 뛰어 달려들어 조그리 치마 속적 삼백교 병풍우에 걸어놓고 뚱뚱땅 법증료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반문화에 아주 그냥 원초적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잘 들어보면 입과 입 사이에 짝대기 하나 딱 입구가 위에 하나 있고 아래에 입구가 있고 가운데 짝대기 있으면 이게 법증료예요 이게 바로 입과 입 사이에 혀가 왔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키스예요 이게 바로 해악적인 거고 풍자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새는 노래궁자에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입구자에다가 짝대기 하나 붙고 밑에 입구자를 하면 이게 바로 법증 여자인데 이 위에다 지붕을 얹으면 뭐가 돼요 궁이 되는 거예요 궁이 되는 거예요 이 궁자는 왕이 사는 궁궐에만 붙일 수 있는 궁자예요 이 세상에서 딱 두 군데 붙여요 그 궁자가 하나고 엄마 자궁이 어머니 자궁이 궁자가 이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샴푸에도 갖다 붙이고 노래궁에도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갖는 그 의미를 이 사람들이 알고서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궁궐에는 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조선시대의 젊은 열려서 먹은 아이들의 욕지거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게 하냐면 네가 도련님 택 밑에 앉아가지고 춘향이니 이나냥이니 기생이니 비생이니 종지리스의 열시 세항지 신하라 거목도 톡톡 가봤자구나 이런 데거든요 이게 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이 욕은 아니었을 거라고 분명히 더 강한 욕이 있었을 건데 신재호 선생이 아마 가사 정리를 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좀 순화시키지 않았나 그러면 문학사적으로 봤을 때 신재호라는 인물의 뭐랄까요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동시에 존재할 것 같습니다 순수한 모습의 소리는 어쨌거나 변형시켰다는 것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은 격을 높였다거나 할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일 것 같고요 지금 생활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판소리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들은 오늘날의 신재호와 같은 역할의 누군가에 따라서 또 다른 이야기로 바꿔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중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설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다 해내던 이 1인극 판소리가 역할을 분담하고 화려한 무대장치와 화려한 미술과 만나면서 대형 창극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뭐랄까요 판소리에 다시 대중화를 얻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마이너스죠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판소리 원래 본질을 많이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국악방송에서 이제 원래 판소리나 원래 그 민속학에 온전히 그거를 담아내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 명인들 뭐 이런 거 하시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온 천지에 젊은이들이 창작에만 몰두를 하고 창작에만 열의를 올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정체성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가 두 번째는 서양의 문화에 물밀듯이 그냥 자정의 어떤 능력도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냥 느닷없이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가 이런 것들이 막 6, 70년대 생긴 거 아닙니까 생기면서 대형 무대화 되면서 이 사랑방 요만한 데서 사랑마루 그리고 담장이 있는 사랑마당에서 하던 것들이 갑자기 그걸로 딱 들어가 보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예요 마당에서 하던 것들이 직접 들으면 너무 감동적인데 이게 너무 멀리 들으면 이 사랑방 문화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곧 판소리나 또 다른 국악의 새로운 어떤 부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판소리 다섯 바탕 이외에 많은 젊은이들에 의한 창작 판소리의 여러 가지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래도 꾸준히 응원을 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 노력들이겠죠 네. 지금 이제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음악적으로 완벽에 가깝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 하던 음악을 배우는 습성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친구들은 아 하면 열 가지의 어가 막 쏟아져 나와요 맞아요. 능력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죠 네. 능력들이 정말 대단하고요. 너무 좋아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다양한 재미를 막 쏟아내기 때문에 그 저변이 아주 일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소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극단과 또 어제를 지키려고 하는 극단 사이에서 지켜지는 어떤 가운데 지점을 우리 대중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즐기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들으려고 했던 음악을 지금 이제 보내드리면서 들으려고 하는데 조상현 명창의 소리 적성가를 함께 듣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판소리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텐데요 판소리는 그 동편제가 있고요 네 서편제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새는 이제 중고제 사라진 소리를 중고제 중고제는 뭐냐면 경기 충청 서울권에서 불려졌던 소리를 중고제 판소리라고 해요 그렇다면 동편은 서편은 설명을 잠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동편은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지는데요 목포나 보성이나 광주 쪽을 서편제 고장이라고 해요 지리산과 멀리 있으면 그게 서편제예요 평야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평야가 많고 밭이 많으면 아무도 안여자들이 밭에 나가서 이제 그렇죠 밭을 매면서 노래하니까 서편제는 조금 여성스러운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리산과 가깝고 이러면 아무래도 호랑이도 때려잡아야 되고 멧댓이도 때려잡아야 되고 기운과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남성적인 소리가 많이 발달하죠 그래서 남원, 구례, 동편제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아까 그 여는 음악이 당가이산자 그렇죠 제가 당가이산자산으로 동서편 중고제를 표현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를 들면 동편제는 남성적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소리는 그냥 딱 대마디 대장단 그냥 쭉쭉 긁고 가는 건데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코 보미로구나 이렇게만 딱 해요 그런데 서편제는 아까 그랬죠 밭을 매고 여성들의 삶이 들어있는 거라 얼마나 애달퍼요 그러니까 같은 소리를 하는데도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코 보미로구나 다르죠 느낌이 확연히 달라지네요 그런데 중고제는 충청도 양반 동네고 경기 서울 거는 이게 왕이 사시고 양반들이 이렇게 주변에 포진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소리가 대단히 시조 같고 우리 정학의 가곡 가사 시조에 닮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같은 해도 선비들이 그럴 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산 저 산 꽃이 피니 분명코 보미로구나 지금 진행자가 웃어서 제가 지금 음정이 확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의 소리가 이렇게 지역마다 산세에 따라 또 지형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단가가 바로 이를테면 그 단가 하나만 갖고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적성가는 뭐냐면 바로 이 적성가가 이 경기 충청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중고제 소리의 느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는 소리인데요 판소리를 잘하려면요 춘향가, 초두, 처음부터 사랑가까지가 중고제 소리입니다 이거를 잘해야 소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새 젊은이들이 이 앞에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표현이 힘드니까 힘들고 대단히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개면조는요 나이가 들면서 돼요 그냥 슬프게 하면 돼요 내가 그냥 궁핍밤 생활을 한번 해보면 그게 나와요 그런데요 이 앞에 거는요 이 담담하고 담백한 우리 음식 문화도 담백한 음식이 힘들지 미원 놓고 2.5 놓고 사이다 놓고 하면 맛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런데 담백하게 만드는 거는 어머니, 할머니들의 내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 춘향가 처음부터 사랑가까지의 스토리 진행 자체가 담백한 스토리예요 그냥 특별한 사건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적성가를 들으면 마치 경기, 서울권, 충청도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여기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서 올라온 이 촌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오로지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원주민들의 그 아마 생활 패턴이 잘 녹아져 있는 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조상현 명청의 적성과 어떤 이유를 함께 나눌까요? 여쭤봤는데 그렇게 여쭤보고 나서 한 회 분량의 지금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더욱더 좀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로 우리 많은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소리를 조금 더 이해하고 들으시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조동헌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조상현 명창의 소리 적성과 듣겠습니다 도련님이 황할로우에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둘러보실 적에 적성! 마신approanoheid patrimôn회사로 namely 끊이를 띄워 띄워 정봉봉수의 정봉봉은 화류동풍 둘러나니 요이한 기구 화초에 난 임고대로 일러있고 자격탈로 임고대로 일어난 황한 누가 이름이로구나 황할로도 임고대로 축하니와 우자격아 터무 축하 우자격아 본명하면 견우 직녀 여우 없을 손 남 견우 성 여우 성 은 내가 들은 이왕 직녀 성 은 기운 기운 견우가 덜 그 나 울날 이곳 황할로 영어 삼색 년 분 만나볼까 좋다 좋다 네 소리꾼 조동원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지켜야 할 매너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공연 중에는 핸드폰을 꺼놓는다거나 소란스럽지 않게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매너 중에 하나겠죠 그것은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대 위에서 예술가가 보다 집중해서 노래하거나 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연에 따라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무대 위 예술가의 호흡 내지는 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 음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통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얼씨구 좋다 등의 추임새입니다 악장과 악장 사이에도 박수를 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져야 하는 서양음악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공연 중간에 넣는 추임새라는 것은 어쩌면 공연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좋지 않은 매너일 수도 있는데요 한국 음악에서는 공연되는 종류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음악이 그러한 추임새나 소통이 함께할 때 예술가는 관객이 본인의 공연에 더 몰입한다고 느끼며 무대에서 더한 열정을 쏟아냅니다 추임새는 단순히 보는 이의 감정 표현이 아닌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일종의 동반자적 의사 표현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 쌍방향 의사 표현의 하나인 추임새가 적절히 들어가고 함께할 때 예술가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더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판소리에서의 추임새는 그 판을 더욱 신명나고 또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나 비단 음악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누군가를 위해 응원의 추임새 한번 넣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한다 좋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국악당의 소리여행 홍감각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저는 작곡가 함현상이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